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전과 충남, 충북에 각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. 최 시장은 충청권에서 2027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한 만큼 다양한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% 이내 답례품 혜택이 제공됩니다.